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후원금 4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전달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2천만 원, 전 순천문화원장 서거원 씨와 황인용 신경외과원장이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허석순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석순천시장은 코로나19와 호우, 폭염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순천의 인재육성을 위해 끊임없는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남 광양시의 중마도서관이 청소년을 위한 인문교양강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문아카데미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감성과 지성, 인문적 소양을 넓혀져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는 21일까지 4차례 열게 되는 2020 청소년 인문교양강좌에는 광양지역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책으로 1회에 20명씩 강좌를 알아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의사 노빈성과 위기일발 응급의료센터의 저자인 울산병원 곽경훈 의사의 전년병과 인간 응급실 한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재직 중인 다양한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인문학 기획강연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양중마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사업 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인문학특화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혁주입니다.